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. 특히 제주 산간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, 일부 지역에선 10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. 이번 주엔 때이른 더위가 물러가면서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